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붐바스틱치킨 허니콤보치킨 퐁듀치즈볼 칼칼칼칼칼 입은 떡볶이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니 밀가루 치즈 SV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고춧가루 너무 맛있네요 2위 롤리 4위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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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마시멜로우 바삭바삭 참치채 점점 더 맛있어여 고기가 더 맛있다 계란 계란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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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팽이버섯 매운소스 오돌뼈 오징어 고춧가루 양념장 계란 고춧가루 양념장 계란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